정연수님, 테너, 규독녀, 지오주, 그리고 대구경북 굴려여라 합창단, 부르나 어린이 합창단과 손에 손잡을 다함께 부르면서 불자님들과 시민들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고 영혼을 담아서 등등을 날리겠습니다. 신호에 맞춰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빈들께서도 준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반성원에게서 신난이 아름다움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반성원에게서 신난이 아름다움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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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